책을 읽는 가장 쉬운 방법 윌라 오디오북 빛 138억 년 전 처음으로 반짝이던 어둠으로 충만한 우주에 빛이라는 존재가 있다 계약직 연구원으로 독일에 도착한 첫날 숙소가 어둡다는 것을 깨달았다 천장에는 형광등이 아니라 전구가 달려있었는데 그나마도 밝은 흰색이 아니라 다소 옅은 노란색이었다 우리 집만 그런가 하여 창문 너머 다른 집들을 둘러보니 자정 가까운 시간이었다고 해도 불을 밝힌 집이 거의 없었다 빛이라고 해봐야 촛불 정도의 가녀린 깜빡임만 새어나오고 있었다 빛을 밝힌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독일 생활에 적응의 감에 따라 어둠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조금씩 변해갔다 식사할 때는 천장에 달린 등만 켜고 책상에서 일할 때는 스탠드만 켜고 침대에 앉아 책을 볼 때는 작은 침대 등만 켜게 되었다 그렇게 어둠이 빛의 영역을 잠식해 갔다 독일인에게는 이 정도가 빛과 어둠의 적절한 비율이겠지만 어둠을 박멸하려는 듯 불을 밝히는 나라에서 온 나는 신압으로 늘어나는 어둠에 서서히 압도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이 드러나자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둠에도 색이 있다 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는 맞은편 벽의 어둠은 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동굴의 색과 같고 침대 밑의 어둠은 부족한 빛마저 모두 빼앗겨 블랙홀이나 가질 법한 검은색을 띠며 내 몸 가까이 착 둘러붙은 어둠 아닌 어둠은 몸의 일부가 된 듯 내 자신의 색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밝은 빛 아래서 빛을 실체로 느낀 적 없으나 어둠이 충만한 곳에서 어둠은 무거운 실체가 된다 우주는 어둠으로 충만하다 빛은 우주가 탄생한 후 38만 년이 지나서야 처음 그 존재를 드러냈다 빅뱅이 있은 직후 초기 우주는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오늘날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은 존재할 수 없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온도가 낮아졌고 물이 얼음이 되듯 물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빅뱅 이후 38만 년쯤 지났을 때 수소 헬륨과 같은 원자들이 생겨났고 이때부터 빛도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전에는 빛과 물질이 한데 뒤엉킨 어떤 것이 있을 뿐 빛은 홀로 존재할 수 없었다 이때 탄생한 빛은 지금까지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다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 하며 그 발견에 노벨 물리학상이 주어지기도 했다 우주는 38만 살 되던 해 자신의 모습을 빛에 남겨놓은 것이다 빛이 탄생한 건 138억 년 전이다 하지만 우리는 불과 150년 전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빛을 통해 얻는다 천문학에서 우주에 대해 얻는 정보는 대부분 빛을 통해서다 과학은 빛에 빛졌다고 할 수 있다 물리학도 예외는 아니다 물리의 실험 데이터는 대개 빛으로 얻는다 빛을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인간의 오감 중 가장 중요한 감각은 시각이 아닐까 뇌의 60% 가까이가 시각 처리에 쓰일 정도다 인간이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물리학을 발전시켰을 것이다 그런 조건에서도 물리학이 존재하는 게 가능하다면 말이다 본다는 것 우리가 빛을 통해 사물을 볼 수 있다면 빛을 이용해 보이지 않게도 할 수 있을까 2006년 존 펜드리 박사는 빛의 원리를 이용해 투명 망토를 구현하고자 했다 어떤 원리에 착안한 것일까 빛은 직진한다 물체를 떠난 빛은 일직선으로 진행하여 눈에 도달한다 뇌에서는 빛이 일직선으로 진행해 왔다는 가정 하에 물체의 모습을 재구성한다 이 때문에 수많은 착시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돋보기로 보면 물체가 커 보인다 돋보기의 유리 표면에서 빛의 방향이 바뀌었지만 눈은 빛이 꺾이지 않고 직진해 왔다고 생각한다 결국 물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곳에서 빛이 출발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 결과 물체가 커 보이게 된다 돋보기의 유리 표면에서 빛이 꺾이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한다 존 펜드리 박사는 빛의 굴절 현상에 주목했다 아이가 방을 어질렀어도 아이가 한 행동을 거꾸로 되짚어가며 정리하면 결국 방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굴절을 잘 디자인하면 빛이 물체를 지나면서 생긴 변화를 상쇄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빛이 아무 변화 없이 물체를 지나간 셈이 된다 빛이 물체를 만나지 않은 것처럼 지나갔기 때문에 마치 물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존 펜드리 박사가 구현한 투명망토는 성공했을까? 안타깝지만 존 펜드리 박사의 투명망토는 마이크로파에서만 작동한다 빛은 주파수에 따라 마이크로파,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 여러 종류로 나뉜다 우리는 이 가운데 가시광선만 볼 수 있다 빛의 굴절을 이용해 구현이 가능하더라도 가시광선에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투명망토를 써봐야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인다는 의미다 본다는 것은 생각보다 자명하지 않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빛보다 보이지 않는 빛이 더 많다 뉴턴은 운동법칙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지만 빛을 제대로 연구한 서양의 첫 과학자이기도 하다 진동수가 다른 빛은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것을 분산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유리 표면에서 빨간색 빛은 조금 꺾이고 보라색 빛은 많이 꺾인다 그래서 빛이 유리로 만든 프리즘을 진할 때 색깔별로 분리된다 뉴턴은 프리즘을 가지고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지갯빛으로 분리된다 분리되어 나온 빨간 빛만 다시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더 이상의 분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뉴턴은 분리된 무지갯빛 전부를 렌즈로 모아서 프리즘에 반대로 다시 보내보았다 그러자 흰빛으로 되돌아왔다 즉 흰빛은 여러 색의 빛이 모인 것이다 빛은 그 자신이 이미 모든 색을 가지고 있다 물체가 색을 갖는 이유는 특정한 색의 빛만 반사시켰기 때문이다 1800년, 윌리엄 허셜은 역시 프리즘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발견을 한다 빛을 쬐면 따뜻하다 빛이 열을 가진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빛의 색깔에 따라 열의 크기가 다를까? 허셜은 프리즘을 통과하여 분리된 빛의 온도계를 늘어놓고 색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했다 놀랍게도 빨간색의 바깥쪽 즉 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둔 온도계의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갔다 그곳에 손을 대보니 따뜻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을 전달하는 무언가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가 발견한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 적외선이었다 빛은 파동이다 파동은 진동이 공간으로 전파되는 것이다 목에 손을 대고 소리를 내보면 그 떨림, 진동을 느낄 수 있다 소리도 파동이다 즉, 빛은 소리와 비슷하게 행동한다 소리는 진동수에 따라 음이 달라지고 빛은 진동수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아주 느리거나 빨리 진동하는 소리는 인간이 들을 수 없다 이런 소리를 초음파라고 한다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듯이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공명하는 빛 거리에 서 있는 가로수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걸까? 정지한 물체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거리의 가로수는 보이지는 않지만 떨리고 있다 정지한 물체는 모두 진동한다 당신이 있는 건물도 진동하고 있다 진동이 너무 작아서 못 느낄 뿐이다 모든 물체는 고유한 진동수를 갖는다 당신 주위에 있는 책상, 자동차, 유리잔 모두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와인잔을 수저로 치면 잔이 갖는 고유 진동수의 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물체의 고유 진동수로 그 물체의 진동을 가하면 진동이 엄청나게 증폭된다 이것을 공명이라 한다 TV나 라디오의 채널은 고유 진동수를 가진다 방송사에서는 각 채널에 고유한 진동수의 전파를 내보낸다 라디오의 채널을 돌리면 라디오 수신기의 고유 진동수가 바뀐다 그러다 특정 채널의 고유 진동수와 라디오 수신기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면 공명이 일어나서 그 채널의 신호만을 수신하게 된다 사방에 모든 방송국의 전파가 있지만 라디오 수신기와 공명을 일으킨 채널의 방송만 나오는 이유다 색을 볼 때 우리 눈에서도 공명이 일어난다 사람의 눈은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볼 수 있다 눈에는 세 종류의 원초 세포가 있으며 각 세포들은 세 가지 색에서 각각 공명을 일으킨다 공명으로 만들어진 전기신호가 뇌로 이동하고 뇌에서는 어떤 색의 빛이 막막에 어디에 도달했는지 알게 된다 비록 뇌는 머리 안에 갇혀있지만 이렇게 바깥 세상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다 원자에도 공명이 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전자는 양자역학이 정해준 특별한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 이 특별한 궤도가 원자의 고유 진동수를 만든다 수소 원자의 진동수를 바꾸어가며 빛을 조여주면 특정한 주파수에서만 빛이 흡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종의 공명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파수에 따른 빛의 흡수 정도를 나타낸 것을 흡수 스펙트럼이라 부른다 모든 원자는 마치 인간의 지문처럼 그 자신만의 독특한 스펙트럼을 갖는다 19세기 말 이미 이런 사실이 알려졌지만 원자가 왜 그런 독특한 스펙트럼을 갖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시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되었다 원자가 공명의 특성을 보인다면 그 안에 일종의 진동이 있다는 의미다 그 진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원자의 흡수 스펙트럼은 양자역학이 탄생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해된다 이해는 못해도 이용할 수는 있는 법이다 태양광의 스펙트럼은 수소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태양이 수소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1868년 피에르 장세는 태양광의 스펙트럼에서 지구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명을 발견했다 결국 장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원자가 태양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헬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헬륨은 태양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헬리오스에서 온 것이다 스펙트럼은 별에 가보지 않고도 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 빛의 속도 시속 10억 8천만 킬로미터 빛은 빠르다 빛의 속도는 시속 10억 8천만 킬로미터다 전등을 켰을 때 빛이 전파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갈릴레오는 빛의 속도를 재려고 시도했지만 당시 그가 가진 관측 장비로는 불가능했다 1676년, 올해 뢰모는 최초로 빛의 속도를 제대로 측정했다 빛이 워낙 빠르다 보니 지구상에서 재는 것은 힘들었다 그래서 뢰모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다 목성의 위성 2호가 목성의 그림자 뒤로 숨었다가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지구가 목성에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 이 현상을 관측해 비교하면 빛이 그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시간 차이를 잴 수 있다 이 거리는 지구 크기의 200배 정도 된다 뢰모가 얻은 결과는 초속 20만 킬로미터로 실제 값인 초속 30만 킬로미터와 비슷하다 1880년대가 되면 간섭계라는 정교한 장치로 빛의 속도를 측정하게 된다 오늘날 빛의 속도를 정확히 재는 방법은 빛의 파장과 진동수를 각각 측정하여 곱하는 것이다 이것은 빛의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인 파장을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진동수의 역수로 나누어준 것과 같다 이제 빛의 속도는 더 이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충분히 정확하다고 생각하여 초속 29만 9792.458킬로미터로 정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과 150년 전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 후 5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빛은 물리학을 근본부터 허물기 시작했다 빛은 보는 사람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일정한 성력을 가지고 있었고 파동의 떨림이 아니라 단단한 입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빛이 이야기한 혁명이 종료되었을 때 우리 앞에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놓여있었다 물리학의 역사에서 빛은 언제나 빛나는 존재였다 지금까지 당신이 읽은 이 글도 당신 눈에 들어간 빛에 불과하다 어둠으로 가득한 우주와 빛으로 빛나는 작은 별, 지구 138억 년 전 빛이 처음 생겨난 이후 우주는 팽창을 거듭했다 빛은 점차 묽어지고 우주를 압도한 건 어둠이다 어둠은 우주를 빈틈없이 채우고 있으며 어둠이 없는 비좁은 간극으로 가녀린 별빛이 달린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조차 지구로부터 1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우주에서 빛을 내는 별들은 대개 이처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큰 스케일로 보면 별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다 더구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물질이 우주에 가득한데 아직 그 정체를 알 수 없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 불린다 빈 공간의 어둠은 예외로 두더라도 이런 암흑의 유산이 우주 전체 물질의 96%를 이룬다 이렇듯 우주는 그 자체로 거의 어둠이다 주위에 빛이 충만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단지 태양이라는 보잘것 없는 작은 별 가까이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밤조차 밝아서 별을 많이 볼 수 없다 하지만 밤이 밤다웠던 시절 사람들은 책이나 TV보다 별을 더 많이 보았을 것이다 초저녁 밝은 빛을 내는 금성은 인기 연예인이었을 것이고 여름밤의 은하수는 공짜로 즐기는 블록버스터였으리라 계약직 연구원으로 독일에 머물던 시절 나는 그렇게 우주를 어렴풋이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윌라 오디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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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